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K실드 주니어 밀업 세미나 후기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K실드 주니어 3기 약 3개월 넘게 저희가 강의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니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K실드 주니어 현업실무자 밀업 세미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작년에는 이제 침해사고 대응 쪽이에요. K실드 주니어 침해사고 대응 쪽이었는데 이렇게 오픈 세미나로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실무자분들 한 12분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실제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 학생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K실드 주니어 프로젝트 발표를 드리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가 혹시나 이제 K실드 주니어에 참여 안 하거나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주기한 목적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번에 K실드 주니어 침해사고 파트 같은 경우에는 K시큐리티 데이터 챌린지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이번에는 대회가 열렸어요. 특히 이제 웹해킹 이상증후 탐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악성코드 판별하는 것들 정상적인 악성코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게 실제적인 악성코드인 거죠. 그래서 악성코드를 어떤 식으로 머신로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챌린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로 자동차 해킹 데이터 분석들 정상적인 데이터 안에서 실제 자동차 관련된 해킹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골라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챌린지로 나왔습니다. 이 이번 K실드 주니어 기수에서는요. 물론 이제 저희들 멘토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수상도 했고요. 두 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수상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됐던 사례들을 이제 실무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또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머신러닝 기법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파이썬 코드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익히고 온 친구들이 접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성과들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프로젝트하고는 달리 조금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보안 쪽에서 이 머신러닝이나 AI 단어들이 각종 실무에서도 세미나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좀 많이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개인정보 배식별화 같은 거나 임직원 보안의식 훈련과 관련된 그런 관리적인 파트에 대해서도 주제들이 좀 돋보였어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침해사고 분석 파트에요. 그 과정들이 보통 이제 로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 분석, 포렌지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몇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하고 달리 조금 이제 관리 파트에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당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것도 이제 보안들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번 기수들이 개발했던 것들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픈소스, 오픈도구로 썼던 그 도구보다 이제 조금 국내에 맞게 이렇게 개발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수가 다시 이어, 그 3기가 3기가 이어받아가지고 더욱 더 많은 것들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기수에도 더 많은 것들도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직원 보안의식, 인식 훈련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보안 담당자로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실무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경험들에게 들었던 실무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 이제 진짜 실무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서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런 솔루션들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도입할 만하다 이런 평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 기수마다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들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바 시큐어 코딩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CTF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저도 필요했던 훈련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 기수에도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라는 도커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훈련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사실요. 모든 실무자분들한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평을 냈고 제가 실제 그 인원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더 개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좋은 평을 줬습니다. 그 교육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평소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도 괜찮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요것들도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컨텐츠 부분들도 있을 거지만은 시스템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기술에만 좀 많이 초점들을 맞춘 그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말로 이거를 솔루션을 만들거나 아니 솔루션까지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개발이죠.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었는데 그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은 맞긴 맞는데 이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기능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술적인 중점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만 이제 보여주게 되는 사례가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의견이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걸 개발한 거는 같긴 같은데 왜 그게 필요할까 그렇죠. 왜 그게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퀘스천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앞에 항상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가 그러한 뭐 그 현안들이 있겠죠. 그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어떤 목표를 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 앞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PPT를 작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향후 발전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 정도까지 좀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실무자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한 10개 10개 팀 중에서 한 6개 정도에서 7개는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 알고리즘들을 개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솔루션인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안제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냥 PPT를 이쁘게만 다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들만 설명하는 이제 그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드들이 보여야만이 더 의견들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게 이 개발자 이 개발자나 아니면 기획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이제 보이는 것들만 이제 뭘로 코딩을 했다 뭐뭐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실제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에서는 이 개발 코드를 모두 다 공개해라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요 엔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만이 이제 실무자분들이 들었을 때도 아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무자분들이 각각 회사 대표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좋으면은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영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든 몇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에서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개발 쪽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던 프로젝트라면은 충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남들보다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 PPT에서 담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것은 다 생각나지 않고 또 여기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제가 후기를 좀 발표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K실드 주니어를 지원을 하시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도 프로젝트를 할 때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